오늘은 주말을 맞아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국가부도의 날이 재밌다고 하는데 CGV에서 좀 특별하게 영화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관! 어떤 걸로 할까? CGV 사이트에 특별관 있습니다. 특별관... 뭐야? 4DX, IMX, 스크린X, 쭉쭉쭉쭉쭉, 템퍼시네마,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 오우, 프리미엄 앤, 코지, 시네마, 골드클래스 와우, 멋진데요? 웰컴 음료 제공, 슬리퍼, 물티슈 주고 어, 거의 누워서 보는 영화인데 이걸로 오늘 보러 가는 걸로, 국가부도의 날 콜! 자, 한번 시간표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관이 이게 많지 않아요, 대화 났네 어, 프레젠테이션하고, 파티하고, 프로포즈하고 그럴 때 쓰는 거구나 태그니, 영등포, 왕십리, 용산, 오리, 울산, 삼산 이렇게 CGV 우리나라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상영시간표 왕십리, 집에서 가까운 왕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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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왕십리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가까운 곳 골드클래스, 용산 아이파크몰 용산 아이파크몰 어, 국가부도의 날 하고 있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그렇다면 용산으로 가서 골드클래스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가격? 골드클래스 가격이 얼마인지? 35,000원 오케이! 둘이서 7만원 그 정도의 사치 쿨! 렛츠고! 후배부랑 점심 먹고 골드클래스 영화 보러 갈 거예요 후배부부 준비한 선물 바구니는 집 단속하고 지금 나옵니다 가자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 짠 서울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다녀요 우리의 집 앞 뚝삼역 뚝삼역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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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기 위해서 신용산... 신용산역 신용산역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걸어가서 CGV 골드클래스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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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V 도착 원래 모바일 티켓만 보여줘도 되지만 골드클래스 기념으로 티켓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똑같겠지만 뽑아봐라 유닝닝 오우! 굳가부도 해놔 티켓 출력 렛츠고! 나왔어? 봐봐 짠 골드시얼 어디? 여기 어디서 됐어? 여기 골드시얼 아 골드시얼 오케이 골드클래스 가는길 용산 아이파크 짠 갑니다 시네드 67 골드클래스 시네드시얼 템퍼시네바 골드클래스 박원이가 앞장서서 가구요 골드클래스 찾았습니다 박원이 사진 찍고 있죠 골드클래스 짠 샘퍼시네바 시네드시얼 앞에 있고 샘퍼시네바 골드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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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리에이를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용산 골드클래스 용산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 실제 rau avic 이게 뭘까요? 층정기도 있어요 시열 명당자리 올라갑니다 누워집니다 너무 좋다 클래스를 보고 들어왔습니다 소감은 뭐 1인 35,000원인데 두 번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누가 선물해주면 가구요 이상 CGV 볼드 클래스 쿡이었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도 추천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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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